제가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이란 곡인데요 잔잔한 물결과 음악이 참 잘 어울리죠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요새 저작권이 너무 엄격해서 나만의 노래를 만들거나 좋은 곡들을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을 때 직접 연주해서 영상에 넣을 수 있는 대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피아노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정말 깔끔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대박 꿀팁입니다 음악 연주를 녹화하려면 이렇게 건반 두들기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죠 깔끔하게 녹음도 안되고 특히 제 건반은 이렇게 파샵 건반이 고장나서 이렇게 건반을 두드리면 파샵 소리만 너무 크게 나와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as 맡기려고 전화를 했더니 as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선가 usb 선만 있으면 핸드폰 연결해서 건반을 바로 녹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술했습니다 그런데 제 디지털 피아노는 옛날 버전이라서 usb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바로 이 usb 미디 연결잭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구입해서 연결했더니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으 아 자 이거 정말 여태 나만 몰랐던 건가요 정말 이렇게 녹음을 했더니 질입니다 이게 바로 usb 미디구요 피아노의 미디선을 연결하고 연결된 미디선을 라이트닝 케이블에 연결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usb 인 단자는 피아노의 아웃 단자에 연결하고 usb의 아웃 단자는 피아노의 인 단자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점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핸드폰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아이폰에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녹음이 바로 됩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하려면 먼저 가라지 밴드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되요 그리고 나서 가라지 밴드를 실행시켜주고 피아노의 악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음 준비가 되고 바로 건반 연주가 녹음이 됩니다 지금은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점리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건반 두들기는 소리가 너무 심하죠. 사운드 상태도 너무 엉망이고 소리도 너무 뭉퉁하게 들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가라즈 밴드를 이용해서 피아노를 녹음한 영상입니다. 잡소리도 안되고 정말 소리가 깔끔하게 녹음이 됐죠? 자 한번 더 살펴보죠. 먼저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영상 녹화한 영상입니다. 건반 두들기는 소리가 심하고 특히 파샵 정말 못 틀어주겠네요. 그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려서 자 이번에도 가라즈 밴드를 통해서 음악을 녹음한 영상입니다. 정말 지리고 오지죠? 자 그럼 가라즈 밴드에서 녹음한 음악을 어떻게 컴퓨터에 보내느냐 우선 가라즈 밴드에 들어가서 저장된 음악을 선택한 후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 밑으로 내리면 공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바로 전달하거나 용량이 큰 건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아 정말 편한 세상이죠? 가지고 계신 디지털 피아노 USB 포트가 없다면 뒤쪽의 미디 연결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연주 녹음을 해보셔서 좀 더 다양하게 음악 활용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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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